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또 반짝반짝하고 예쁜 그림 또 추억 한 장 남겨야죠 우리 매니저님이 올라오셔서 사진 한 장만 제가 카메라 비 맞으면 안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추억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 가져왔어요 오케이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한번 찍을테니까 제일 예쁜 표정 지어주세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장 더 한 장 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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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